자, 이번에는 관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관사의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뭐 배웠나요? 첫 번째 시간에 영어에 더에 해당하는 표현 배웠죠. 더에 해당하는 표현, 다시 말해서 그거, 그 책, 그 소년, 그 소녀 어떻게 말하는지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더 말고요. 어에 해당하는 표현, 영어로 치면 어에 해당하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한 소년, 한 소녀, 하나의 책, 하나의 집 이런 표현은 어떻게 말하나요? 라는 표현 배워볼 건데요. 이 A를 표현하는 방법도 프랑스어에서 똑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엉, 운, 데 라고 합니다. 엉, 운, 데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엉, 운, 데 일단 이렇게 따라해보시고요. 이 세 가지 표현 방식을 배울 건데 사실 더에 대한 표현 배웠을 때와 어에 대한 표현 배웠을 때 똑같습니다.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 좀 연습만 하면 된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자, 첫 번째 표현입니다. 객송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의 불특정한 어떤 한 소년이 있다. 라고 말할 때 소년입니다. 그랬을 때는 엉, 객송 이렇게 붙여줍니다.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소녀 나오겠죠? FIU인데요. 운, FIU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지난번에 관사 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르라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객송은요. 르객송, 르객송, 르객송 이렇게 해라. 그리고요. FIU는요. 라, FIU, 라, FIU, 라, FIU 이렇게 해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자, 이쯤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하나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객송을 배울 때 그냥 객송하고 관사에 머붙일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르객송, 르객송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르객송과 함께 어떻게 해요? 엉객송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르객송, 엉객송, 르객송, 엉객송. 왜? 얘네는 다 남성명사니까 르 아니면 엉이 붙는다. 더 아니면 어가 붙을 때 르 아니면 엉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FIU도요. 라, FIU, 라, FIU만 할 게 아니라 운, FIU, 운, FIU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 FIU, 운, FIU, 라, FIU, 운, FIU, 라, FIU, 운, FIU, 라, FIU, 운, FIU 이렇게 계속 연습하시면 자, 객송도 그때그때 따라서 어, 더를 구분해 붙일 수 있고요. FIU도 그때그때 따라서 어, 더를 구분해서 붙일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복수는 대,를 씁니다. 저는 복수가 참 좋아요. 하나만 있으면 좀 외롭고 싫어. 복수일 때는요. 우리가 르, 라,를 구분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엉, 운을 구분할 필요도 없이 그냥 대,를 한 가지 쓰시면 됩니다. 대. 그래서 대, 객송, 대, FIU. 마찬가지로 S는 발음하지 않죠. 그래서 대, 객송, 대, FIU. 이렇게 쓰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대, FIU는 따로 연습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남성, 여성 구분하지 않고 막 쓰면 되니까 나중에 저절로 익숙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자, 처음에 배웠던 엉, 객송, 그리고 운, FIU. 이 두 가지를 입에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소년과 소녀 말고도 모든 명사의 성수가 있다고요. 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명사를 배울 때 다 자, 엉을 붙여야 할지 아니면 운을 붙여야 할지도 같이 붙여서 입에 붙여서 연습해라.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